인가예고에 입학을 너무나 기다린 초특급 신입생이죠. 새로운 K-POP의 주역 N팀 환영합니다. 1, 2, 3, 8, 안녕하세요. N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N팀이 지난해 일본에서 발표한 앨범에 이어 이번 신보까지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일본 현재 인기를 입증 중인데요. 드디어 한국 활동이 시작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다린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희 N팀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활동을 시킬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본격적으로 한국 활동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킬가 공연할 때 그동안 또는 그 공연을 통해 공연할 때 한 번에 있어야 할 때 국내의 불꽃이 났어요. 영화가 이 노래에 대한 인기 장면을 그대한 연예인의 선을 시작했습니다. 동영상의 연예인의 선을 시작할 때 선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나 여러 가지 감정을 밤하늘에 피어나는 불꽃에 빗대어 표현한 곡입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연습해서 친구분들 비교하지 마친 칼두무와 예쁜 가사에도 함께 주목해주세요 아 또 기대되는 게 벌써부터 엄청난 에너지의 칼각 퍼포먼스 마침부로 소문이 났어요 아 이쯤 되니까 포인트 안무가 너무 기대되는데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아 근데 또 퍼포먼스만큼 중요한 게 있잖아요 바로 엔딩 포즈인데요 틴 에이저 막내라인 삼총사의 엔딩 포즈 궁금한데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글로벌 기대주 앤틴의 무대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K-POP 대표 라틴돌 V.A.V의 무대 부터 뮤직 스타트